전원 스위치를 켜고 스위치를 전진으로 맞춰줍니다 코팅 두께의 적절한 온도를 설정합니다 예열이 완료되면 코팅기에 녹색 불빛이 들어옵니다 코팅할 문서를 코팅지 안쪽까지 빈틈없이 넣어줍니다 트윗구에 코팅할 문서를 넣어 코팅합니다 스틸케이스 재질로 튼튼하며 330mm의 넓은 트윗폭으로 최대 A3용지까지 고품질로 코팅합니다 차롤러, 핫롤러 방식으로 중요 문서는 물론 아이들의 교구까지 선명하게 코팅합니다 열코팅과 무혈코팅, 두 가지 코팅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9단계의 온도 조절이 가능하여 여러 종류의 코팅을 고품질로 코팅합니다 동급 최고 속도로 빠르고 선명하게 코팅하며 후진 버튼을 누르면 코팅 작업 도중 용지가 걸렸을 때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품 뒷면에 냉각팬 장착으로 코팅지의 변형을 줄여주고 덮개 분리 형식으로 롤러 이상시 쉽게 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티젠 기능이 추가되어 코팅지가 걸리는 현상을 방지해 기기 고장을 최소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의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경영 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